사실 못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어떤 오징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위에 있으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사실은 다 세일즈예요. 심지어 공무원도 세일즈예요. 저랑 개별 관상을 통해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옆에 멋진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김성욱 씨인데 GA 감탄지사라는 지사의 지사장을 맡으신 김성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지사 광명의 지사장을 맡게 된 김성욱입니다. 오늘 우리 박선희 대표님께서 어떤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우리 박선희 대표님을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또 기본적으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좀 해드리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처음 이렇게 오셔서 센터에 오셔서 배우신 게 2019년도 한 8월인가 8월 정도 그렇게 기억이 듭니다. 그 이후로 달라지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달라지신 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발전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2019년에도 보험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못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더 잘하고 싶었고 또 지금 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한 1년 넘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정리가 머릿속에서 안 되고 일은 잘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되게 묘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디에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사실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 대표님 영상을 좀 몇 개 보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었었어요. 근데 더 강하게 좀 얻고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대표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소득도 올랐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일단 제 스스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방향이 맞구나 하니까 좀 집중력 있게 계속 좀 파고들고 특별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해서 뭐 지금 2년이 좀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좀 잘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월 천만 원 정도에서 저를 만나시고 이제 월 5천 몇백, 6천 몇백 이런 식으로 월에 6천 이상을 버시는 보험 설계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금융 플러스에서 이제 그 실력을 인정하게 돼서 거대 조직을 맡기고 그 수장으로서 더 큰 어떤 발전을 증명해 내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한에도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어떤 오징어 같은 애가 와가지고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좀 보셨을 텐데 예 나중에 이제 좀 저에 대해서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이렇게 잘 들으시더니 이제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도움이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크게 좀 벌릴 수 있게 좀 됐습니다. 뭐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셔서 딱 그 거대한 회사의 마음을 확 살 수 있었는가 한번 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벌써 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사용자란 말이에요. 저희한테 사용자는 설계사님들이거든요. 설계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한 환경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물적 인프라하고 이런 이제 정신적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물적 인프라는 돈이 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교육이나 정신적 인프라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증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게 바로 인정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험 세계라는 게 아주 정도를 가고 아주 완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생태계가 갖춰진 게 아니었죠. 아니었던 거네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시를 하시고 타당학성을 인정받아서 지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메타인지가 좀 강력하게 들어갔던 케이스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본질을 무시하면서 어떤 걸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영업 그 다음에 관리자 이제 저는 이제 지사장이니까 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영업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고 관리자도 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험이라는 건 일단은 고객의 위험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영업이라는 거는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동안 고객한테 필요 있는 걸 판 게 아니라 나한테만 필요한 걸 아마 팔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끊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일정 부분 수수료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업계를 이끄는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관리자들이 그분들이 뭐 본인 월급만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이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작게는 제 조직과 크게는 이 보험 업계를 이끌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제대로 된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또 대표님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이제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케이를 좀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중심에 두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는 자연스럽게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듣다 보면은 내 중심 뭐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잘할 겁니다. 저는 돈 많이 벌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제대로 좀 써먹었던 케이스죠. 멋있게 어려운 거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관리자들을 포함해서 확실한 그 업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제대로 성립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잘 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이미지까지도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딱 찝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또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본질을 보는 능력들이 이미 탁월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본질을 제대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젝트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적임자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 인재와 적임자들은 무조건 이 메타인지가 되면서 본질을 제대로 보는 사람. 네. 사료사역은 아예 없으면 또 저는 또 실속은 아예 없으면 또 안 된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일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를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저는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이제 좀 어렵지 않게 좀 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너무 잘 되셔서 저도 매번 행복하고 그리고 또 뿌듯한 마음을 항상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김성욱 씨한테 이제 저의 소개를 받고 저한테 이제 개인 상담 요청하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지 네. 한번. 그 일단은 제가 뭐 사실 그냥 잘 됐다고 보고 음. 그러면은 제 주위 있으신 분들도 잘 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성욱이 어떻게 잘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음. 그럼 전 그때마다 이제 대표님의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네. 대표님 만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졌는지 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표님 교육 중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음. 제가 지금 돌아가서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에 집안에 이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있었지만 음. 한 5년 10년 지나면은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폐기첩은 해야. 네. 버리잖아요. 네. 버리는데 성격이나 스타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가 특히 바뀌었어요. 네. 심지어 또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있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현재 내 분야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버릴 필요도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쁜 것들을 최대한 좀 버려야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심리가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버리려면은 어떤 이제 강한 자극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자극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분을 저는 우리 박사님 대표님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말로 일을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강의를 들으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걸 절 느껴요. 네. 꼭 돈을 뭐 이번 달 다음 달 차이가 크게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대화하는 이 패턴이라는 거 보면 아 이분은 성공하는 과정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이미 들어갔다. 근데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반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버릴 걸 계속 안 버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쁜 걸 갖고 있으면서 또 좋은 거를 계속해 봐야 네. 이게 좀 뭔가 무거워서 좀 위로 못 올라가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걸 되게 괄구했던 분들은 조금만 내려놓고 원장님의 내용을 좀 잘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내면화 시키고 그거를 실생활에서 써먹어보고 그러면 대화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성공하는 길로 이제 들어서면 시간만 지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You wanna fly? You got to give up the shit that's way down.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싶다면 똥부터 버려야 된다.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그 불필요한 걸 버릴 수 있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본질이 뭔지를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만 너무 시시하니까 하찮으니까 나무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만 갖추고 있는 거죠. 맞죠? 아니 강의에 있었나요? 네. 아니 뭐 제가 강의할 때 요즘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이걸 직접적으로 저는 듣지 않고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걸 버리면 좋은 게 좀 들어올 수 있고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겨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협업 비슷하게 좀 되고 있는데 협업이라기보다 지금 계속 교류가 있는데 저의 또 마인드코치 양성 과정에서 또 배우신 분이 설계사신데 또 감탄지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성과가 확 달라졌네요. 일단은 제가 사실 설계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 어느 정도 하시는 분, 또 잘하시는 분 다 만나는데 처음에 올 때는 이분이 잘 하시는지 잘 못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일단 만나고 나서 얘기하다가 하는데 그리고 설계사님들도 소득 같은 걸 나중에 얘기하지 처음부터 잘해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고 그리고 또 저도 반대로 이렇게 어떤 대화를 좀 질문을 통해서 좀 던져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흡수력을 좀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좀 덜하시고 그러니까 성공은 거의 당연히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볼까 저렇게 찾아볼까 하는 이 정도?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또 영업을 오랫동안 잘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 몇 개를 또 알려드리면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그 소개해 주신 분 이제 어떤 분인지 아는데 김지순 팀장님이라고 그냥 한마디 해드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적용하면서 문일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군요. 역시 그러니까 되게 확실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니까 저도 이제 어떤 거 안내해 드리기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또 영업이라는 게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이제 설계사님들 돼버렸는데 설계사님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아 이게 맞네요 하면서 바로 이제 알아들으세요. 네. 좀 아쉽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강의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 되게 또 좀 실전적이고 실용적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저게 직접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샤넬백으로 비유를 좀 마냥 해보자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 샤넬백 만약에 드린다면 네. 그냥 바로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듣고 바로 버리면 이제 1억 5천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식을 줘도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네. 또 있죠.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수업을 학원장님들한테 판 거예요. 가장 큰 기숙학원에서. 그래서 첫째부터 억대 소득을 하면서 살았고 기존에 있는 보험이든 자동차 판매든 여러 가전제품 판매 이런 세일즈맨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 시스템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일로 가장 준비한 일로 바로 세일즈를 엄청나게 해서 대한민국에 최고 소득하는 교육자가 20대부터 사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일즈로 연결을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교육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교육자죠. 최고의 교육자인데 그 전에 최고의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세일즈맨, 세일즈워머니든 맨이 되건 세일즈 하시는 분이 저는 제 수업을 100%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가 되려면. 이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경험하신 느낌으로써 그런 걸 좀 부여한 설명을 해주시면 왜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스타트는 나를 위해서 시작을 해요. 자신이 잘 돈 벌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은 남이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면 세일즈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심리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득.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득을 줘야지 이렇게 고객이 이제 내 물건이든 내 마인드든 사는 거지 뭐 내용은 없이 그냥 무슨 뭐 무슨 체면만 걸어서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의 내용을 메타인지로 활용해서 아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도움 될 정도로 확실히 알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든 어떤 거든지 사람하게 파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알고 때로는 그거를 압도할 줄 알면 세일즈는 그냥 거의 100%가 아니라 200%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 분류상 뭐 영업 세일즈 해야만 세일즈로 세일즈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 세일즈에요. 그렇죠. 심지어 공무원도 세일즈에요. 그렇죠. 세일즈에요. 경찰들도 사실 사건을 하나씩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고 매우 소극적인 세일즈죠. 그렇죠. 매우 소극적이고 뭐 세금으로 얼마를 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신의 능력을 판다. 이런 딱 것까지만 하는 세일즈고 뭐 심지어 국정원, 검찰도 다 세일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잘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진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세일즈고 뭐 유튜브 하시려면 당연히 다 세일즈고 구독자들을 또 내 팬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유튜브 내용이 어떤 이득이 돼야 되고 그분들에게 성향이라든가 스타일도 일부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 혹은 그분들이 잘못했다면 좀 이제 심리적 압도를 통해서 옳은 길로 좀 바꿔줘야 되고 하는 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세일즈라고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에 정리해 놓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에요. 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네. 다만 요소 요소에서 이제 대표님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계속 이제 그 뭐 1년 전에 들었던 사람 2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왜냐면 다른 수강생물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또 원래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이제는 성공할 때가 됐으니까 또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이제 다만 아쉬운 게 아 그럼 나도 가서 듣기만 하면 뭐가 되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 본인이 일단 본인이 일단 그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그냥 이대로 있고 별 생각 없는데 알아서 해주라. 얘기만 들으면 알아서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닌 거 같고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짜 성공을 갈만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한데 열심히 안 할 걸 전제로 듣는 거는 듣고 잘 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좀 상당히 모순인 거 같아요. 맞아요. 제 수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센터로.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도둑놈힘포는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이미. 그러니까 도둑놈힘포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안 만나요. 보통. 그래서 자동적으로 걸러준다고 할까요? 유튜브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도둑놈힘포 있는 사람들은 센터 안 오고 그걸 없애버릴 수 있었던 듯. 그걸 각춘 사람들은 센터로 다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 진심입니다. 제 진심인데 제 채널을 잘 보고 이해를 하시고 발전을 크게 하실 분은 100% 제 센터로 오세요. 네. 마찬가지로 김성욱 씨처럼. 근데 자기는 뭐 발전했다고 믿는 착각 내지 박승희 선생님과 좀 비슷한 어떤 자기는 경제에 올랐다라는 뭐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착각을 하는 거지 저런 격차는 계속 무한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알아듣는 분들은 너무나 그냥 거의 막 어마어마한 어떤 시열을 느끼면서 바로 저를 찾고 네. 끝까지 도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진리고 샤넬백 그 이상이어도 느낌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제가 수준을 낮출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점점 더 그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이해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센터 오시는 분들은 과거 센터 오신 분들 보다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오셔서 제가 교육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특히 유튜브에서 좀 가짜들이 지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와 혹은 진짜인 척 하는 사람이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가짜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맞아요.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강의도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사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차라리 혼자 책을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참고로 제 와이프가 미얀마 사람이잖아요. 인자이시던데. 네. 미얀마 사람인데 이제 결혼 때문에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갔다가 오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얀마를 사람들이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동남아는 많이 가는데 미얀마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얀마 어땠냐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미얀마가 양곤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골 쪽은 도시가 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양곤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어느 날은 시골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제 말만 믿어요. 왜냐면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가 미얀마 깨끗해요 그러면 아 미얀마 깨끗한가 깨끗한가 보다. 미얀마 좀 지저분한데요? 그럼 미얀마 지저분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은 안 가봤기 때문에 먼저 가본 사람의 말을 그냥 바로 따라 버리더라고요. 확신을 갖고 그냥 본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유튜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되게 위험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싶은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결론은 뻔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게 뻔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시간과 돈도 굉장히 많이 쏟으시면서 시행착오는 더 높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점은 저도 정말 아쉬워요. 네. 이게 유튜브에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정말 대단한 내공이랄까 이게 없고 실전도 없는데 구독자 수는 엄청나게 많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꾸는데 크게 일조내가야 된다라는 생각 사명감 뭐 이런 부분을 더 갖고 제가 열심히 하는데 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네.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책을 많이 가까이 하면 그래도 안 읽은 자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책만 읽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제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처럼 실제로 증명해서 20대부터 아예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최고 소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느끼고 관찰하고 또 저처럼 교육자일 때는 바로 뭐 수업도 듣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점점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데 딱 보면 안다는 건 몇 가지 그 패턴들과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질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형태에서 어떤 몇 가지 행동만 보면 바로 위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생긴다는 건데 그게 배경 지식이겠죠. 근데 배경 지식이 사람들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아닌 가짜들한테도 막 이렇게 휘둘리고 네.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정확히 며칠이죠? 감탄지사가 열리는 2월달입니다. 2월달에 감탄지사가 이제 출범을 하고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오셔서 거기 교육을 저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고 제가 3월 4일인가요? 네. 3월 4일 목요일 그때를 시작으로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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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마다 3개월 동안을 감탄지사에 제가 가서 마침 10시부터 12시까지 멘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더 파이팅이 필요하신 분들 실적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분들 심리 분석을 통해서 코칭을 해드리고 세일즈 관련해서 업을 하고 계시는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사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합류하시면 저의 교육도 자연스럽게 체화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거는 어떤 그 기대나 어떤 부분 때문에 하신 건지 시청자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일단은 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업은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돼야 되고 또 고객에 대한 심리 파악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자신에 대한 마인드 세팅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리 파악 지식은 뭐 저희 회사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존하는 보험회사 중에 뭐 마인드 세팅 심리 파악 이런 것들은 교육하는 데가 아예 없어요. 못하죠. 정확히 말하면. 네. 없어요. 그렇죠. 못하죠. 효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제가 몸소 알고 증명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증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 좀 요청을 드리면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확신이 들어서 그 뭐 수강료 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대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감탄지사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돈을 내요.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3개월이면 또 충분한 시간이고 또 봐서 좀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험 영업을 잘하려면 마인드 세팅 고객에 대한 심리 파악 충분한 지식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데는 현재는 없어요. 네. 다만 여기에 오시려는 분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전자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할 건데 한번 돈 좀 많이 벌어주게 해봐 이거는 싫고요. 제가 거부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싶었던 분들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영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오면 그거는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그리고 또 제가 실전 영업을 되게 좀 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편해요. 왜냐하면 마인드 세팅에는 대한민국 최고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성과를 이렇게 기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감탄지사의 내공이 조금 적은 분이 혹시 계셔도 네. 그 부분을 이제 지사님께서 완벽하게 다 보험업으로 구체화시켜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능력과 증명을 충분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신도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같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네. 우리 둘이 같이 있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수락을 한 것입니다. 네. 한 달에 1,500분의 이제 고객이랑 또 매칭 시켜드리는 시스템도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본인이 멘탈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보험이 된 지식만 충분하다면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객한테는 좋은 걸 안내해 드리고 네. 또 본인은 본인대로 소득을 올리는데 완벽한 구조로 사실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월천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최애 1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 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사회에서 월천만 원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월천만 원 이하로 버시면 저랑 이제 개별 관담을 통해서 900만 원 벌어도 뭐가 문제인지 저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한테 잘 배우신 분이 이렇게 큰 책임을 맡아서 더 큰 비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저도 보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상 마련하는 것도 뭐 가장 지식을 증명하고 그리고 삶에서 뭔가 적용시켰을 때 세일즈를 못 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고수분들한테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심취하셔서 더 큰 결과 내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신의 어떤 뭐 감탄시사 관년도 좋고 내년에 포부 이런 거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제 돈을 번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이걸 왜 못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았는지 저도 이제 부자 분들을 좀 많이 만났을 때 들어보면 그 되게 쉽게 말해요. 뭐 한 30억, 40억 버는 거를 막 너무 쉽게 말해서 처음에 의아했는데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 플랫폼도 좀 많이 구축을 해 놨어요. 인프라를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또 많이 크실 거고 또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다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가져가게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그 당연히 성공하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웬만하신 분은 뭐 나는 어느 정도 열정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한금융플러스라는 회사가 정말 대기업이고 이 감탄지사는 450평의 그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지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주예를 이제 대표하는 단일지사가 이제 될 거고 이미 굉장히 센세이션 하거든요. 보험 업계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기획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이 감탄지사에서 주역이 뭐 사실상 보험 업계의 주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대표님이 든든하게 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편하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오늘 제가 좀 목이 살짝 좀 쉰 편인데 제가 지금 맨날 후보자들 만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갔거든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돼서 저랑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희 대표님의 마인드코칭 수업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들은 자만이 좀 이걸 아는 건데 이걸 이제 뭐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이름은 이제 감탄지사로 지었잖아요. 이 수업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수강생 분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한두 번 받다 보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강력한 급이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수업만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또 검증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또 그 검증된 걸 보고 또 찾아오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이런 과정이 되면서 넓게는 대한민국이 좀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뵙고 할 거니까 2022년도 큰 발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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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